자 우리 광명을 투안 해볼게요 오 바로 진행해도 되죠 제이슨님 자 발발전부터 시작할게요 보자 오 어디 어디 어 와 이거를 어 야 왜 안맞아 그렇지 일루와 왔다갔다 요렇게 아유 놀랬네 와 근데 이거 발발전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달리고 있습니다 갑시다 어 야 내가 더 빨라지 않았어 야 잠깐만 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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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약손하네 이거 아 이거 많이 해본거 같은데 이 친구도 잠깐만 이거 잘못했다 잡아버려 잡아버려 어 어 어 오우 놀래라 자아 아잠깐잠깐 저 가면 안쳐 아 아 이거 참 어려워요 장게프가 어 아이 참 자 장게푸나면 뭐 나가야 될까 장게푸나면 뭐 나가야 되지? 출리해야겠다 장게푸나면 자아 어우 도망가자 어어 그렇지 어이 잘막어 안돼 어어 아하 아 혼다로 혼꾸녕으로 오케 아하 어려워요 어 장게푸 발록으로 장게푸기기 무지힘듭니다 자 자 검은캔은 소리꾼이고 우리는 검은캔 추임새 고조되는 기분 묶여죽같네 우리 마늘린 세계제일대병님 어서오시구요 자 일로와 그냥 혼다 보여줄께 혼다 어 혼다 그냥 바로 그냥 꺼냅니다 어 혼다 잡아봐 설마 광명이 어 음임력 잡기 그런거 안하겠죠 자아 가자아 드가자아 하하 어 자아 자아 자어우 하하하하 자 만만치 않지 그렇지 자 이렇게 헷갈리게 하하하하 자 만만치 않아요 자 장게푸 자 샤올스레는 아니면 안되 샤올스레는 아니면 안된다니까 자아 어 샤올스레 아니면 안되요 짜생김님 어서오시구요 혼다로 혼꾸녕을 그냥 자아 하하하하 자아 오빠 왁싱해드릴게요 아아하 설마 이거 잡진 않겠지 자아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퍼라 주의가 잘못됐다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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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어 잠깐만 뭐야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아 잡았어요 광명의 장게푸까지 잠깐만 발로그 장게푸 저는 지금 혼다 발 혼 발혼까지 했고 광명은 발 발 장 했구요 자 출리 정마담 정마담 소환했어요 야아 이거 여자라 떼밀어드릴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네 아이 그러셔 떼밀어야돼 어 어 이 아가씨가 어디서 자 어 야왜 니가 잡아 어 뭐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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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 어어 어엌 아 잠깐만 스읍 백 해보자 찾아보자 자 약 낙는거예요 지금 그렇지 일로와 그렇지 요렇게 자 오우 설마 어어 어 이게 왜 맞아 어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그렇지 안돼요 어 안돼요 에 정마담 안아주세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정마담 안아줄게요 자 하나 빨리 흐흐 그렇지 자 요렇게 자 정마담 안으로 갑시다 일로와 안아줄게 정마담 아이구 살이 많이 빠졌네 자 보약 좀 먹어야겠어 아 정마담까지 잡고 자 여기다가 어 발로그 장괘 장괘 여기다 정마담 요렇게 정마담까지 세명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자 자 뭐가 나올까 자 난감합니다 우리 아 지금 야 미러전 자 끝까지 가보자 자 전 재산가 손모가지를 건다고 끝까지 배경학으로 한번 가보자 자 자 이것도 내가 이길거야 어 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지냐 저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흑파람님 이스파도 재미나 하하하하 소원대로 갈비뼈 수집 아 자 자 끝까지 가보자 남자답게 긁어 긁어 야 이게 이게 진다고 어 그게 진짜 그렇지 아 이야 오 잠깐만 여럿 요런 것도 할 줄 알아 알았어 와 야 이 친구 이거 할 줄 아는 친구네 어 잠깐만 할 줄 알아 그렇지 어어 씨 아 아 좋았어 약한 걸로 간다 아하하하 진짜 아 보고 있었네 어 박치기 오면은 때릴라고 보고 있었어 그릇 어 어 어 어 어 어 같이 때리겠다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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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아 아 어어 엉덩이가 무거워 아아 야아 잠깐만 잠깐만 나도 요번에 뭐하지? 달심 갈까요 달심? 달심 싸가튼한테 갈까? 뭐하지? 달심? 아 아니야 달심하면 불랑카나와 배가 배가 한번 갈게요 배가 그러면 여기다가 배라고 적을게 이리와 어? 그렇지 아야아 일루와 엉덩이가 어? 큰일났다 아 아 그렇지 일루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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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é 타이밍 너무 안좋다 하아아 거창 박치기 어어어어어어 큰일났다 이게 잡히면 안돼 아 도망가야되 와아아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와 저거 뭐야 혼도한테 줬네 이야아 잠깐만 뭐해야되지 자 달심 안되겠다 달심 나올께요 야아 자 나 어레랑 놀던사람이야 자 오세요 자 어레랑놀던사람이야 하하하하 야 박식이 한번만 해봐 명아 박식이 한번만 해봐 그렇지 요거하면 내가 아 자 오우 자 야 이거 혼다도 할줄 아는데 해봐 박식이 그렇지 공중알밤 자 자 자 쉽지않아 나 어레랑돌던사람이야 나 어레한테 인정받았어 그렇지 공중알밤으로 요렇게 하하하하 공중알밤 공중알밤 콤보 오 주여 샤프라님 한국간밤 한국간밤 요렇게 도망가면서 때리고 또다시 거리 벌려서 공중알밤으로 공중알밤으로 내려오면 내가 잡는다 자 자 요렇게 자 아유 어레랑돌던사람이야 왜이래 자 혼다를 가지고 에 아 어떤게 나올지 블랑카 나올거같애 블랑카까지 잡으면은 이것좀 또 달릴수 있을거같애요 으 뭐여 맞달심을 하네 야 맞달심을 해요 맞다시도 아니고 일루와 자 이거 잘 못하는거같은데 어 어 일루와 그렇죠 아유 쓰읍 맞달심 맞달시를 놓고있어 달달하네요 8254지에 감사합니다 에 아유 맞달시에다가 또 밥비벼먹고싶네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죠 고 소방차 불러라 우와 에너지 엄청많이 달았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자 소방차 불러라 역가드 전가드 자 갑니다 아 요렇게 좋아요 예 으흐흐흐흔 광명홍 혼다에다가 지금 달심까지 흐흐흐흐흐 자 5대3 나 성성가랑 놀던 사람이야 에 제 달심에 내공이 꽤 있어요 우습게보면 안되 블랑카 일부러 아꼈네 야아악 자아 자아 아이고 넘어졌다 아이고 저 자 엑스레이 한 번 찍고 오고 자 건강상태 확인 자 지금 뭐 관절에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더 확인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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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읍 하이 블랑카가 문제네 요거 한 번만 더 잡으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가자 자 멀리 보내야되 오지마 아 아 안돼 아 아 아 아이구야 주여 아 어렵다 아 진짜 블랑카 진짜 아이 블랑카 그렇지 던졌고 가자 한번 더 던지자 소방차 불러라 자 자 자 좋아요 어 튕겼어 대박 도망가 도망가 자 이렇게 자 엘님 반갑습니다 하하하 어서오세요 샤워펑이 단심한테 게임지면 왜 젊는다고 하는지 알겠네 그렇지 다시 던졌고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던지고 잠깐만 이거 광명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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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물어 어 아잇 그렇지 요렇게 아 아 아프다 아 왜케 아퍼 던져 저거 자 롤링 와야지 어어 아잇 아아 와아 잠깐만 이거 다 뭐 해야되지 그러면 발로그 혼다 배가 달심 자 이거 뭐 해야되죠 이거 아 뭐 해야되지 출리 자 출리 정마당 자아 아 잡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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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아우 도망가 일루와 잡고 자아 어어 도망갔어 어 잠깐만 할 줄 아는데 도망가 갑자기 뛰니까 못 막았어요 자 정마당 금수와 싸우고 있는 한때 아유 지겹다 와 역으로 맞았어 대박 안봐주네 나 여잔데 야 여자를 세상에 이렇게 패나 아 잘 도망가네 어 그렇지 야 또 도망가 어 그렇지 아유 어디 여자한테 자 그러면 안 돼 자 좋아요 자 블랑카 까지 했죠 잠깐만 나 뭐 했지 발로그 혼다 배가 달심 여기 정마당 까지 정마당 까지 그리고 야 캔 나왔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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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아 아 캔은 무시무시하네요 자 정마당 오랜만에 박가 뵀습니다 아 치콘 배달 춘 칙장 춘온 달불 캔 와우 말도 어려워요 아이구 장풍 되게 확실히 캔도 침착하게 하네 역가드 역가드 아 정으로 왔어 아이고야 아 아따 자 치콘 배달 춘 잠깐만 요번에 캔이니까 뭘로 할까요 달심 블랑카 안했죠 저 블랑카 저 블랑카 안했네요 그러면 블랑카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우리 자 광명의 캔 블랑카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잠깐만 안쓸고 봐 아 잠깐만 거리 잘못 맡았다 야 엄청 침착하게 해요 같이 맡기 잡을라 그랬지 같이 맡기 어렵지 미안하다 광명아 미안하다 명아 명아 자 이렇게 해요 저는 블랑카 아 잠깐만요 못했다 그렇죠 답답할거야 같이 맡기 어 잠깐만 아 스턴 그렇지 어 아 아 이거 침착하게 하네 아 스턴치 계산을 안해가지고 스턴 돌아가지고 같이 맡기 한번 참고 같이 맡기 또 같이 맡기 또 같이 맡기 또 같이 맡기 보고 뛰기 어 이거 왜 안맞아 또 같이 맡기 자 괴롭죠 자 괴로워요 이렇게 이겨요 장우지 자 어렵습니다 장풍 속에 만들어요 어 자 자 치콘 배단춘 불까지 저는 사용을 했고 자 7 대 5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싸가트 아 맞다 싸가트 아 저 달심도 했죠 아 달심을 하는게 아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되게 침착하다 확실히 어 아하 야 그래도 비겼어 같이 맞았어요 마지막에 손으로 때려서 안녕하십니까 광명하고 12캐릭전 하고 있습니다 와 기다리네 아 기다려 야 아 아 자 좋아 오 좋아요 오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점점 외우기도 어려워져간다 아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치콘 배달춘불 치콘 배달춘불 야아 참는거 봐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아 애매하게 떴는데 일부러 아 자꾸 앞으로 오네 아 까다롭다 까다롭게 치콘 배달춘불 자 뭐가 남았을까 치콘 배달춘불 자 뭘로 해야되지 이거 자 장개프가 남았네요 장개프는 절대 못이기고 우으르 자 류 한 번 하자 어 싸가트나스갈 류로 해야되요 자 자 자 이렇게 아 잠깐만 류상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쵸 치콘 배달춤불 뉴 오 이거 앉아서 막네 와 잠깐만 뒤로 어잇 그렇지 어 야 왜 안죽어 됐어 자 좋아요 내 장개프가 쓰읍 잠깐만 칙 칙 장 춘 흰 혼 달 불 캔 사 그러면 류한테 써야 되겠어요 장개프는 류한테 어 어 야 뭐야 이거 배가 잡으니까 또 빨라지네 어 배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 배가 잘하는데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뭐 해야되지 어 그렇지 어디 롤링어택을 하고 있어 나 이런거 잘 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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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안맞아 아 어 어 아 아 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캔이나 싸같이 해도 돼요 만약 백한테 지면 오케이 싸같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됐어 아 잠깐만 아 승용했는데 아 승용이 안 나갔어요 도망가네 어 어어 아이구 이런 주여 잘못됐네 아하 야 또 꼬챙이로 또 부러졌는데 아 조금만 빨리 부러지지 어 치콘 배달 춤불유 그러면 싸같아야죠 싸가 아 아 아 아 왜 안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이 참 아 아?...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ㅋㅋㅋㅋ Richard 아 아 참 아 재밌네 아아오 어지마 아아아아 Franc 아이구 이런! 잘못됐다 어? 아우 잠깐만 큰일났다 잠깐만 이거 뭐해야되지? 자 캔할게요 캔 야 역시 장춘의 배가입니까 캔 야 엄청 열심히 해요 이거 복병이야 그렇지 어? 그렇지 아이 부러졌어 자 꽃에게 부러뜨렸는데 광명이 원래 배가 유저였나 배가 자라네요 광명이 배가를 늦게끔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 그렇지 샤아 어엏 허허허허허허헣 어엇 잠깐만 잠깐만잠잠잠 어장자잠잠 어 야야야 아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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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렇게 예 배차라 하면서 카피했겠죠 야 이번에 뭐 나올까요 이제 나올거 얼마 안남았는데 3개 남았는데 바잇은 가일 유 남았나? 가일 오케이 그래 그래 좋았어 자 가일 가자 이렇게 던지고 아 오 이거 큰 발로 걸어? 아우 잠깐만 기다리네 오 오 시충전 빠르다 야 그걸 뒤로 치고 있네 아 이런 실수를 와 그걸 야 이 친구 충전 빠르네 잠깐만 이러면 바잇은 나와야지 뭐 자 이러면 바잇은 나와야죠 장기푸랑 저는 바이슨이랑 가일 남았어요 류루를 하나 남겨놓네 그렇지 던지고 아 광명하고 바바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광명하고 바바전 쓰읍 아 재밌을거 같은데 그렇지 또 잡고 그렇지 자 자 요렇게 자 류랑 바이슨 남았어요 우리 광명 야 류랑 바이슨 맞바전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좋아 정소리가 울려 어 뭐 이렇게 잘해 어 뭐 이렇게 잘해 아아 아 아이구야 이야 아쉽다 어? 자, 많이 뺐어 에너지 자, 이렇게 어? 광명하고 맞빠져까지 가보고 싶다 뒤로 뛸 것 같애 그렇지 자, 이렇게 맞빠까지 간다 광명이랑 자, 이렇게 되면 광명이랑 맞빠져까지 가요 대박 야, 광명과 바바전을 아, 궁금하다 야, 광명하고 바바전까지 갑니다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자, 지금 많이 구경하고 있어 이거 또 재밌는 거라고 자, 제 스타일 모를 거예요 그냥 질러 먹는 거지 뭐 있어 어? 어? 아다리야 어? 어? 이런 아,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아, 너무 아쉽다 이거 아,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잡자 잡자 아아 하하하하하하 잡자 그렇지 윤거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호오호 오오오 자 자 아 안돼 됐어 야 맛바받까지 이겼어 이거 광명 어떡해 ㅋㅋ ㅋㅋ 자 ㅋㅋ 와.. 맞바절까지 이겼습니다 광명하고의 그쵸 제 스타일을 모를거에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마지막에 사이코 질러버리고 아 웃겨질건데 이걸 뭐라고 이걸 이겼네 또 광명하고 세상에 맞바절을 해서 이겼어 와 광명이 맞바절 엄청 잘하는데 야 전신 부러졌다 ㅋㅋ 아 왜이렇게 웃기지? 자아 아 너무 웃긴다 예 글쎄자 광명 잠 못잘듯 이불킥 거뭇캔한테 바바전에서 졌어 이러면서 이성아님 감사합니다 정강님 아유 재밌게 보셨나요 강태풍님 나이샤 자 아 웃겨질건데 광명하고 나중에 바바전 한번 수건경기를 해야되나 ㅋㅋ 세상에 가일도 못보고 지금 맞바전 아니 거뭇캔님 광명한테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리제이슨 형님께서 팬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아 웃겨죽겄네 진짜 아 웃겨죽할 아 웃겨죽겨